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입니다. 저희 부동산금융자산학과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자격증과학력을 중심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나 실습수학, 현장견학을 통해서 이론보다는 실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기초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응용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지 및 상권분석론, 부동산공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과목은 실무과목들인데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경매실전사례 등이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기초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과목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상가분석사, 풍수지리지도사, 그리고 재무설계사와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학 중에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신 고홍철 선배님과 40년 경매경력의 70대 만학도이신 김경환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와 교과과정 및 자격증 등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동산금융자산학과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부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